하이하이 율린다 이제 2분 남았네요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사랑해요 필리핀 헬로 타일랜드 어? 대현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? 진혁오빠 잘가 안녕 봐줘서 고마워 나중에는 좀 어떤 걸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키는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고 음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잡아먹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생각하고 언제 뭐 기약을 할 순 없지만 다시 들어올게요 아 대현 선배님 저 대현 선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오대환 선배님 아시죠 연기의 미친자 선배님 언제 봐요 우리 보고싶다 대현 선배님 예나님 좋아하는 남자 외국 배우 남자 외국 배우 디모씨 샤오메 디모씨 샤오메 어 오대환 선배님 원해환 선배님이랑은 어떻게 하냐면 엠비씨의 특별글로 저 뭐야 그 뭐야 저 선배님 아 특별글로감독관 조작궁에서 함께했습니다 아 선배님 그 뜻이 아니라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변명 진짜 많아 그죠 변명 진짜 많아 그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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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그리워해요 오 어 요즘은 나 연습하고 있었지 참 참 참 바람이 조금씩 불어 아 까먹었어요 참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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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연습해서 올려둘게 인스타에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뭐 요즘 즐겨듣는 노래는요 요즘 즐겨듣는 노래 전 아이유 아이유님의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왠지 뭐랄까 아이유님의 노래는 희망차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같아서 마음이 설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 같아서 케이팝은 아이유님 거 듣고 장르를 굳이 가리지 않고 듣는 거 같아요 슈돌? 아 엄마가 즐겨보세요 슈돌 그럼 옆에서 주말에 엄마식 가면 같이 보는 정도? 아 재밌다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최애 음식 최애 음식 음 전 누가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최애 음식은 엄마 된장찌개 진짜 좋아해요 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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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할 때 한번 가본 거 같아요 인나 아니고 이나거든요 이나님은 성격은 어떤 성격이세요? 솔직한 성격 언니 좋아하는 이니메이션 캐릭터 있으신가요? 줄리? 줄리랑 이름 비슷해서?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 5분 뒤에 끌 예정이고요 정확히 30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기타도 더 잘 채워주고 쑥스러워서 3대 몇이세요? 저 맨몸 운동 많이 해요 맨몸 운동 3대 몇이세요? 너무 웃긴다 3대 도전도 안 해봤어요 지금 제가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귀가 아프신가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은 게 그분이 그려주신 게 여기 있어요 조명 어딨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건 팬 분들이 그려주셨어요 아이유 선배님 거는 부르기바가 죄송할 정도로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님만의 매력이 딱 잘 담긴 것 같아서 제가 망친 것 같은 느낌 알죠? 딱 불렀을 때 30분이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만나고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기타도 연습해야 되고 한 곡씩만 쳐줄 거야 잘 못 추니까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오늘 막 대충 하고 와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배터리 확인하고 켤게요 아까 중간에 꺼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너무 즐겁고 재밌는 소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들 어디 나가거나 이러기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같이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조심하고 저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언제든지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아시겠죠? 다음에 뵈요 안녕 또 할 말이 뭐가 남았지? 아 정말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 또 마지막 같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자주 놀러올게요 자주 놀러올게요 오늘 같이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성훈아 자라 다들 기도할게요 좋은 꿈꾸라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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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